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동영 모의고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동영 모의고사 열심히 풀어주시고 적어도 뭐에요 항상 기본적이지만 일단 먼저 풀어 보시는게 좋구요 먼저 풀어 보신 다음에 그 틀린거 있죠 해설 들으시고 틀린거 체크해 놓고 나중에 이것을 뭐에요 이것을 그 그 시간이 없어 갖고 나중에 저기 할 때 검토할 때 뭐 뭐 시간 없는데 무슨 저 오답노트 그런거 필요 없어요 그 틀린것만 틀린것만 다시 반복해서 풀어오시면 되요 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뭐에요 1번은 가로석의 내용이 오른 것인데 일단 가로석의 내용이 자 뭐에요 검사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수행자가 측량을 했으면 검사 받아야 되는데 검사 대상이 아닌거 그래서 우리가 복현이 복현이 그랬어요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사막도 이상은 검사 받으나 사막도 이상 삼각측량과 뭐에요 확정측량은 면접규모 이상일 때 자 시도 이상세 검사 받고 미마일 때는 소관총이고 자 그런데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가 들어야 되요 복현이 그러니까 1번의 경계보건측량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1번 답은 뭐에요 1번 답은 1번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요 복현이 그러면 이 복자가 뭐라고 경계 뭐에요 복원측량입니다 복원측량 그 다음에 현황하게 되면 지적 뭐라고 지적현황측량이에요 이 현황측량은 뭐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자 한마디로 측량에서 공부에 등록하는 경계나 면적이나 잡혀 같은 것을 뭐에요 잡혀 같은 것을 다시 뭐에요 제대로 측량했나 이거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복현이는 뭐에요 복원하고 자 현황측량은 자 경계를 복원한다던가 자 그 다음에 지상 지상 위의 건축물에 도면상에 표시와 자 표시하고 뭐에요 표시하고 경계 다른 토지를 침보했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한 경계에 표시하는 것은 검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지본부여에 대해서 규정중 틀린걸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 문제는 뭐에요 2번 문제는 일단 뭐하고 뭐하고 자 등록전환하고 뭐에요 등록전환하고 신규등록은 지본부여가 핫해요 그래서 등신부여 인본부가 원칙입니다 인접시 본분에 부분을 붙이는게 원칙이에요 인본부가 원칙이다 근데 얘는 뭐에요 얘는 최종지본에 인접해 있다던가 멀리 떨어져 있다던가 필지가 만약에 여러개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에요 인털료 얘기죠 인털료는 최종 본분에 자 순번호로 다음 본분 최 본분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의 등록전환의 경우 대상 토지가 지본부여정안의 최종지본 토지에 그 인털료 얘기죠 최종지본 토지에 그냥 인접시 본분에 부분이 아니라 최종지본 토지에 인접해 있다 하게 되면 최번 다음 본분 그게 부분이 들어갔죠 그래서 1번은 뭐에요 1번은 뭐가 들어가는데요 자 이런식으로 최종 본분의 다음 본분이지 뭐 부분이 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물론 분홀은 뭐에요 분할은 1필지는 뭐에요 자 당연히 분할은 분전지는 자 분전지는 뭐에요 분전지는 나부부건전지 나부부건전지에요 그래서 1필지는 뭐에요 분할전지본 그대로 쓰고 나머리턴지는 뭐에요 부분맞고 부분 가지고 구성이 안되니까 나본부부죠 나본 부분의 부분 나머지 필지는 본분의 최종부분의 다음 부분 얘기입니다 자 분할의 경우 분할의 필지 중 주거사무실 건축물이 있죠 그래서 자 건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전지본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자 그래서 뭐에요 건전지다 아니 건전지 합병중지본이 477-139-3387-234의 의사일 때 합병의 지번은 뭐에요 합선지니까 33이다 아니죠 그런데 5번은 뭐에요 꼭 앞에 합병 나오고 건축물 나오죠 소유자가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소유자가 신청한다는 말 세 번째 줄이 나오죠 자 그러면 소유자가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뭐 할 때만 신청할 때만 그 지번을 뭐에요 부여하겠다 하니까요 1번이 소유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축척이 1000분의 1이죠 축척이 1000분의 1이다 축척이 얼마라고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땅값이 싸니까 면적을 1제곱미터까지만 등록합니다 0.1이 아니라 1제곱미터까지만 등록해요 그럼 값토지는 뭐에요 589에 55입니다 얼마라고 589에 55입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죠 0.5를 초과하니까 무조건 올립니다 그래서 얼마라고 590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가 된다고 590이 되요 590 제곱미터다 값토지가 그렇다 자 그럼 당연히 뭐에요 당연히 을토지는 뭐에요 648.648에 5죠 자 을토지는 뭐에요 을토지는 648.5니까 이게 짝수죠 버린다는게 그래서 648이 되고 0.7은 1도 안된다는 얘기죠 1도 안되면 얼마로 해야 돼요 최소 면적이 1이니까 1로 합니다 답이 몇번 이라고 1번이다 무슨 약속이란 듯이 계속 뭐에요 답이 1번 1번 1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목죠 간평 옛날이 2020년도 있죠 한 3년 전에 간평 문제입니다 연결이 옳지 않은 거 이 지목은 매년 나와요 지목은 매년 나오니까 지목공부는 열심히 문제 풀고 열심히 해 주셔야 되요 지금까지 나온 시험 문제 있죠 문제를 열심히 풀다 보면 거기 뭐에요 안 해오더라도 눈에 익히니까 꼭 지목은 열심히 하셔야 되요 매년 나오니까 자 어디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는 뭐에요 자 고속도로의 특성상 아무리 휴게소가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도로가 맞고 하천은 뭐에요 자연적인 이수가 있거나 있을 거로 예상하는 토지죠 그 소규모 소규모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소 규 규 규 국어입니다 소규모 수로 인공정의 수로 하면 국어고 이제 하천 맞고 제방은 방조제 왜 방조제 거꾸로 하면 제조방 하면 그쵸 바닷물 막는 거 제방 그 다음에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문제 그래서 우리가 지목 중에 지목 중에 과소원 있죠 과소원 문제 대 과소원의 주거부지 대 목장용진의 주거부지 대 묘지를 관리하는 부지 건축물 부지 대입니다 그 다음에 자 5번이 답이겠죠 물을 상식으로 직접 이용했다 직접 이용하고 재배한다 그러면 자 답입니다 전이 저는 뭐에요 물을 자 물을 상식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해장물 과수료는 제외하고 포함하자 포함하지 않아요 과손이 있으니까 제외하고 곡물 원해장물 당나무 뽕나무 있죠 관상수 그게 전입니다 그래서 4번은 몇 번이 5번이 답이에요 5번이 답이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거기 측량에 관한 설명들 틀린 것에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우리 측량의 종류는 몇 가지가 말 그대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측량 수로 측량 일반 측량 공공 측량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이렇게 몇 가지가 5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기본 공공 수로 일반 측량은 지적 측량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은 그 5개 중에서 자 5분의 1만 시험법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적 측량만 시험법에 해당해요 아니면 측량 기준점에는 국가 기준점 공공 기준점 지적 기준점 등이 있다는 점 자 2번 국가 기준점 중에 하나인 위성 기준점 및 공공 기준점은 지적 기준점은 아니므로 측량과 관련이 없다 항상 지적 측량과 관련이 있는 것은 지적 기준점이에요 무슨 점이라고? 지적 기준점 이 기준점이란 단어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지적이란 단어가 와야지만 그게 지적 측량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지적 기준점 중에는 딱 3가지가 있어요 지적 삼각점하고 지적 삼각 보조점하고 도군점하고 그렇죠? 이 딱 3가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사항이란 점 자 그럼 지적 기준점 설치 또는 세부 측량에서 필요할 때는 하는 측량이 지적 삼각 측량과 방금 얘기했죠? 보조 측량과 뭐예요? 도시 지역에서는 도시니까 도군 측량 이렇게 3가지가 있잖죠? 이 3가지 이 측량에서는 뭐예요? 삼각점 보조점하고 돈점이 우리나라 휴전선 아래 통추력이 미치는 이 땅덩어리 거기에 수십만 개가 있죠? 설치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사항으로서 소유자 신청이 없죠? 소관청이 직권로 조사 측량에서 공부를 정리할 때 그 조사 측량엔 비용을 증수하지 않는다 징수해야죠? 공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자 만약에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예컨대 갑이라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 전이라는 토지에 일부의 집을 줬어요 집을 짓게 되면 이 사람은 입장은 뭐예요? 세금을 다 전후로 내고 싶겠죠? 자 소관청이 그 꼴을 못 보겠다 아니고요 토지를 뭐해서 분할해서 이만큼은 전후로 세금 내지만 이만큼은 대로 세금 내라 그래서 여기 뭐예요? 분할하려면 분할 측량해야 했죠? 그 측량 수수료를 30일까지 징수해야 되는데 암내면 뭐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뭐예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준해서 압류 들어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만 바다가 된 거 있죠? 자 만약에 토지가 뭐가 됐어요? 바다가 된 것은 뭐하지 않아요? 징수하지 않겠다 바다가 된 것도 억울해졌겠는데 거기까지 뭐예요? 돈까지 거둔 바다가 전부가 다 되는지 일부가 바다가 되는지 측량해 봐야 하는 유관으로는 몰라요 측량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징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은 몇 번이? 5번이 답이다 이제 자 6번 문제는 6번 문제는 뭐예요? 6번 문제는 지조공부에 등록하는 일필치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래서 자 일단 등록전환은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측량 대상이 뭐예요? 측량 대상이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것 같으면 일단 합병 지본변경 뭐예요? 지본변경 당연히 뭐예요? 지목변경 있죠? 이런 거 측량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우리가 등록전환이나 분할이나 어디 경계점 잡혀서 수방이죠? 아니면 축적변경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허용 범위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정해놓은 면적의 뭐예요? 측량의 허용 범위를 뭐예요? 이내라고 나오게 되면 측량을 뭐예요? 안 해요 초과했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측량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점도 한번 이해해 주세요. 다음 중 뭐예요? 측량,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것 했을 때 무슨 단어가 허용 범위 이내다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건 측량하지 않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측량해서 고쳐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이해해 주시고 자 1필지 면적 등록전환 측량해야 되고 신규등록. 근데 합병은 뭐하지 않아요? 합하면 되니까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경계점 잡혀서 분은 뭐예요? 제곱미터 이 한자리. 제곱미터 이 한자리는 뭐예요? 제곱미터 한자리를 한글로 수치로 표시하면 뭐예요? 제곱미터 이 한자리니까 0.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합니다. 그 5번이 답이다. 6번의 5번이 답인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축적이 얼마예요? 1200분의 1은? 자 1200분의 1은 뭐예요? 1제곱미터까지 등록하니까 1 미만일 때는 1로 한다 얘기지. 자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로 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1200분이 아니라 500이나 600의 그 지역입니다. 자 6번은 그래서 5번이고 7번은 뭐예요? 가장 오른 건 등록사항 가져오는 걸 있죠? 고유번호 나오죠? 자 7번은 뭐예요? 고유번호 나오면 고돌이 없다. 고돌이 없다가 뭐예요?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없는 거예요? 도면에만 없다.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다.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노부, 지족도, 임야도, 경계점, 좌앞의 높은데 어디에만? 도면에만 없으니까 그거 틀렸다니죠? 자 고돌이 없다 얘기고. 그 다음에 2번은 대지권노부의 등록사항으로는 소재, 지번, 지목, 자 우리 작년 시험에 답이 그거 있죠? 지목은 들어가지 않아요. 지목은 목도장입니다. 지목은 뭐라고? 목도장이에요. 지목은 도면하고, 자 목도장, 도면하고 대장에만 등록돼 있어요. 소유권의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건물명칭. 그래서 어디에만? 대지권등록부에만, 공유지연명부에는 뭐예요? 공유지연명부에는 없고,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된 사항이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3가지가 뭐냐면, 건물 뭐가 있고, 건물 뭐예요? 명칭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살리는 전유부부, 예컨대 뭐예요? 102동에 7층에 뭐예요? 701호 이런 식으로, 전유부분에 뭐예요? 전유부분에 건물표시 있죠? 건물표시기구.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전유부분이 땅에 대해서 갖는 뭐예요? 땅 지분이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대지권뭐예요? 대지권비율을 우리가 흔히 뭐예요? 땅 지분, 땅 지분 이렇게 합니다. 대지권별, 이 3가지는 어디에만? 대지권등록부에만 있고, 공유지연명부에는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등불, 경계점 좌표등불을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면에, 거기 경계점 좌표등불을 비치하는 지적도, 지적도 동그란 시구. 2m로 들어가면 안 돼요. 지적도에는 좌표등불에서 개선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그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7번, 3번이 이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축적의 500분의 1 도면을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각 뭐예요? 필치들 있죠? 이 필지들의, 이 필지에, 어디 이 경계점과 이 경계점 사이의 거리 있죠? 22m, 11cm, 22m, 11cm, 이런 거 써 있죠? 이런 거. 그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거기서 산출해서, 축적의 500분의 1 도면에만 등록이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맞는 얘기고, 그런데 지적도면은 일람도, 일람도는 기타 공부예요. 자, 우리가 보통 여기 십자구가 보게 되면, 이게 색인도지, 일람도라고 하지 않아요. 일람도는 기타 공부다. 한눈에 보기 위해서, 한일자, 볼람자, 도면, 기타 공부, 축적을 뭐예요? 자, 이 도면의 축적을 4분의 1로 줄여갖고, 아, 10분의 1로 줄여갖고, 10분의 1 줄여갖고 뭐예요? 자, 그래서 4장 이상을, 4장 이상을 모아서 만든 게 일람도예요. 그 다음에 축적, 축도장, 건축물의 위치, 기준점의 위치, 자, 거기서 그래서 일단 일람도 들어와 쓸렸고, 그 다음에 5번 공유지원부의 등록사항은 뭐예요? 소재, 지분, 공통, 소유권, 지분, 그 다음에 고유부원 없고, 대주권 비율이 아니라 했죠? 이 대주권 비율은 어디에만? 대주권 등록부에만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63편 넘겨보시면 8번을 보겠습니다. 지적 공부에 대해서 틀린 거 그랬어요. 소관청의 공부가 전부 일부가 몇이 됐죠?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이게? 복구해야 된다, 이게 복구. 자, 복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를 비치하는 지역의 토지는 지적 확정 측량, 축적 변경. 그 지적 확정 측량이 그게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하는 거니까,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는 경계점 좌표를 작성, 비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복구하고 그럴 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 정기결의서와 등기부에서 복구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대장이 화재로 이렇게 불이 났다. 화재로 불이 났죠? 화재로 불이 났으면, 대장이 불이 났으면 소유권 사항이 있죠? 이 소유권 사항은 미등기일 때, 미등기일 때는 판교서예요, 판교서. 당연히 뭐예요? 기등기일 때는 등기부예요. 이 두 가지 갖고 합니다. 두 가지 갖고. 절대, 토지동이 생기면, 신청받으면 토지동정리결의서 작성하고, 소유권이 뭐예요?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고 넘어오면 소유자정리결의서인데, 이 소유자정리결의서는 소관청에서 만든 거예요. 소관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소유자정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만든 거예요. 그 이후에 소유권자가 어떻게 바뀔지, 등기서에서 바뀌는 거니까, 지금 작성해놓은 소유자정리결의서가 대장을 복구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몇 번에, 동그라미 3번에 소유자결의서가 틀리고, 뭐라고? 판결서하고 등기부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의 열람교부 수수료 있죠? 그래서 뭐가 나오면, 전자폐, 전자결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전자폐, 우리가 뭐예요? 지방세를 하려면, ARS로 전화를 해도 되고, 카드적이도 해냈는데, 일단 전화하게 되면, 전화하게 되니까, 여튼 이 전자폐, 전자결제에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올 수도 있고, 누가 시도지사 나올 수 있고, 소관청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걱정할 거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왔다고, 틀린 건 아니니까. 하여튼 뭐가 나오면, 전자폐, 이렇게 뭐예요? 전자결제, 이렇게 딱 나오면, 아무나 나와도 상관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올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나올 수 있고, 소관청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고민할 거 없어요. 다만 이제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6개 있죠? 모든 토지, 지적재조사, 지적공부의 구축, 기구 설치 운영, 관리기구 설치 운영, 전산자료 전국단위, 적부재심사 있죠? 6개, 딱 6개 외웁니다. 관리기구, 관리기구,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이제 8번은 뭐예요? 8번은 당연히 몇 번이고, 8번은 3번의 답이고, 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축적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건 그랬는데, 올해 뭐예요? 올해 강제평가사 시험에, 자, 축적변경이 나왔고요. 답이 뭐냐면, 3분의 2 동의를 받는 거, 그게 답으로 나오는데, 자, 이렇게 강제평에 나온 거 보니까, 우리도 뭐예요? 지금 거의 14년 동안, 지금 올해까지 나오면, 14년 동안 연 이어서 계속 뭐예요? 나오고 있는 건데, 자, 하여튼, 자, 받으시긴 받으셔야 돼요. 틀린 거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번은 뭐예요? 자, 토지 소유자의 몇 분의 몇? 3분의 2 동의예요. 그래서 일단,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죠? 토지 뭐예요? 2, 소유자, 자, 소유자는 뭐예요? 3이니까, 몇 분의 몇?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소관청이 축적변경 시행에 관해서 시도이사 또는 대도 승인을 얻었죠? 지처 없이 15일 이상 공고하는데, 공고는 뭐예요? 이태백이, 이태백이 뭐예요? 이태백이 누가 하고? 3순위와, 날짜 좀 외워두세요. 3순위와, 언제? 15야, 달 밝은 밤에. 15야, 15야 뭐예요? 달 밝은 밤에. 달. 자, 이렇게 달 밝은 뭐예요? 밝은 밤에. 그죠? 밝은 밤에.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태백이니까, 20대 태반이 백수다. 그래서 공고 날짜가 20일이에요. 공고, 20일 공고. 경계천 표시는 몇 시일이 있고? 30일. 청산금의 산출은 뭐예요? 15일이 있고, 그죠? 15일이 있고. 그래서 15일은, 우리 지적에서 15일은 4개입니다. 그래서 15야, 달 밝은 밤에 뭐예요? 복, 신을 접수하라. 15야, 달 밝은 밤에. 복, 신을 접수하라. 15야. 청산금의 산출, 15일. 복, 복구, 15일. 신, 신 뭐예요? 도시개발사업의 신고, 15일. 그 다음에 뭐라고? 접수하라. 접수,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뭐예요? 접수받아서. 등기완료통일서를 접수받고, 15일 이내에 뭐한다는 얘기예요? 자, 소위자한테 내용을 통제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15일. 그래서 15야, 달 밝은 밤에. 자, 그 다음에 20일 이내에 사랑하고. 20일 이내에 사랑하고, 사랑하고. 어디? 자, 청산에서 뭐예요? 청산에서. 자, 각각. 몇 개월? 6개월 살다가. 자, 그러니까 뭐예요? 청산에서 청산금 얘기니까. 자, 납부? 6개월. 수령도? 6개월. 6개월 했죠? 자, 1개월 이내 살다. 각각 6개월 살다가. 1개월 이내 뭐예요? 의인하다. 의간하다. 의간하다는 게 찔러요. 뭐 해줬다. 그 얘기했죠? 그래서 이신청도 1개월이고, 자, 이신청을 받은 소관청이 심의계열하는 것도 1개월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축적변경에 대해서 공고를 할지가 15일이나 20일 공고하고, 30일 이내 경계점 표시하고, 그 다음에 납부수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20일간 사나고, 청산에 가서. 청산에서 뭐예요? 6개월 살다가 그러니까. 납부수령 전에는 20일.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청산금의 수령을 받은 1개월 이내의 의의신청이 몇 개월? 1개월. 자, 축적변경에 간 결과 청산금의 차익이 생긴 건 뭐예요? 자, 수익도? 아니면 뭐예요? 부족도? 부족액이겠죠? 자, 그래서 초과액과 뭐예요? 부족액 다 지방자치단체의 뭐예요? 수익과 부담으로 보겠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한다. 2번이 틀린 것이다. 2번이.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는? 10번 문제는 뭐예요? 자, 이것도 이제 21년도 간평 문제인데. 자,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서 정정할 수 있다. 아닌 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가장 대표적인 대표적으로 있죠? 아닌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자, 이 면적이 증감이 있다. 이건 직권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성과가 다르게 잘못 정리될 때 잘못 입력됐죠? 자, 근데 합병하는 토지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거 있죠? 공유지분이 다른 거. 이 공유지분이 다른 것은 뭐예요? 무슨 사이에요? 이건? 공유지분이 다르다 하게 되면 자, 일단 자, 이 에이토지 있죠? 자, 에이토지에 뭐예요? 에이토지는 소유권자가 갑과 의리인데 4분의 1라고 뭐예요? 4분의 3예요. 이 B토지는 뭐예요? B토지는 갑이 3분의 뭐예요? 3분의 2고 의리의 3분의 1예요. 그죠? 그러면 에이토지가 지분이 이렇게 됐는데 뭐예요? 이렇게 됐는데 서로 뭐예요? 서로 맞는 얘기인데 뭐예요? 자, 이게 뭐예요? 고치고 말고 없어요. 다만 뭐냐면 이거를 합병을 못한다. 뭐가 틀리니까? 공유지분이 다르니까 합병을 못한다는 얘기지. 못한다는 얘기지. 이 내용을 뭐예요? 공유지분이 다르다 해서 고치고 말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왜 고치겠어? 이걸 직권으로 정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은 맞아요. 다만 문제가 될 때 뭐라고? 합병하고자 할 때 합병을 못한다는 얘기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10번은 몇 번이? 4번이 4번이다. 그 다음에 11번은 뭐예요? 11번은 자, 거기 오른 거 그랬어요. 지족공부에 관한 사항 중 오른 거. 그래서 지족소관총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토지의 뭐예요? 지번, 지번, 경계변호자표를 결정할 때 자, 1번은 왜 틀렸냐면 우리가 시도지사 자, 몇 번에? 11번에 자, 시도지사 대도지상의 승인 얘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승인은 시도지사나 대도지상만 하는 거예요. 인구 50만의 대도지상. 절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다든가 아니면 아니면 자, 소관총이 승인한다든가 자, 틀린 말이에요. 다 시도지상 승인해요. 그 세 가지 뿐이 없어요. 뭐라고? 반지축첩 자, 반출하고 뭐예요? 반출하고 지번 변경하고 축첩 변경하고 딱 세 가지 뿐이 없어요. 절대 토지이동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승인하고 그런 거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거기 자, 1번은 뭐예요? 승인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정행된 지족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뭐하려면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 절대 뭐라고 시도지사들 하면 안 돼요. 자, 시도지사가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한 공부를 뭐예요? 자, 보관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걸 등본교부 할 때는 그냥 소관청하고 읍면동장이지. 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시도지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종합공부의 기록성 증명서 발급받죠? 그래요. 여기도 시도지사가 들어가면 아니라 지족소관청이나 읍면동장한테 제차 교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지족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의 기본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있죠? 고객이 등록되어 있다는 거.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11번은 몇 번이? 4번이 답이다. 이게 4번이.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지족공부에 복구시 복구하고자 하는 토지표시니. 자, 어디에? 시공구 게시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한다. 그러면 틀려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15일이라고. 왜? 자, 15일 달벨금밤에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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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15일 달벨금밤에 청산금산출이죠? 15일 달벨금밤에 자, 무엇을? 복, 신을 접수하라. 15일 달벨금밤에 복, 신을 접수하라. 복구할 때 게시판에 15일 신고 도시개발사업의 신고 접수 15일 있죠? 15일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세부측량 있죠? 이렇게 세부측량을 할 경우에 필지마다 면조측량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자, 경계복원이나 현황측량은 면조측량을 원칙적으로 안 해요. 다만 뒤에 뭐가 들어갔을 때 면조측량이 필요한 경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합니다. 근데 일단 면조측량이 필요하다는 경우가 안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단이죠. 그래서 12번은 당연히 몇 번이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3번을 보시면 자, 13번에 유증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 주 설명에 오른 거 이게 이제 뭐예요? 법무사 14년도 문제인데 유증은 뭐예요? 일단 미등기 자, 1번에 미등기 특정유증은 뭐예요? 자, 당연히 이전등기 합니다. 왜? 특정유증은 매매와 같아요. 서울특별시, 가나구, 신림동, 백번지 대 500제곱미터 이렇게 특정된 부동산을 유증하는 거니까 이건 매매와 같으니까 하여튼 미등기 특정유증은 이 이전등기 합니다. 미등기 포관리증이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틀렸고 그 다음에 특정유증의 경우 순자료 권리자 유원집행자 쪽으로 상속인을 무자를 해서 공동을 하지만 포관리증은 절대 뭐예요? 특정이든 뭐예요? 포관리든 자, 보존등기 그 미등기가 아닌 뭐예요? 이전등기 할 때는 당연히 이전등기를 항상 공동위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신탁 상속과 뭐예요? 신상수 있죠? 어 신탁 상속 수용 그거 이외에는 다 뭐예요? 유증 다 공동입니다. 무조건 공동해요. 미등기가 아닌 뭐예요? 이전등기 할 때 있죠? 미등기 상태에서는 뭐예요? 보존등기는 포관리증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에 뭐가 나오면 자, 이렇게 자기 지분 이게 나오죠? 자기 지분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보존등기하고 무슨 등기? 상속등기 있죠? 그래서 보상 없다. 이거 빼는 거 다 되니까 거기 수중자가 여러 명인 포관리증의 경우 각각의 자기 지분만에 이전등기 할 수 있다. 자기 지분만에 보존하고 상속만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14번은 뭐예요? 등기상 이해관계는 이게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 있죠? 그 법원직 그 자, 승진시험 있죠? 능력 있죠? 능력 하급직 승진시험 능력시험에 나왔던 얘기인데 가등기말소등기는 이해관계인이 가등기말인을 뭘 받아서 승낙을 받아갖고 뭐예요? 가등기를 뭐 할 수 있어요? 말살 수 있도록 이해관계인이 신청권을 인정해 준 게 왜? 그건 채권이니까 그렇다니죠. 3번 이해관계인에게 신청권을 인정해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등기부상에 아저씨 갑이 조카그라한테 너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 빌려주면 집주겠다고 소유권이죠? 청권에 뭐예요? 가등기를 해줬어요. 가등기를 근데 가등기가 돼있던 가압류가 돼있던 가처분이 돼있던 부동산을 마음대로 갑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얘가 시험에 떨어져 보세요. 떨어지면 이 사람은 뭐예요? 자, 이 사람은 이 의란태 찾아와서 고맙다. 어, 네가 붙었으면 난 직권 말수 당할 텐데 네가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자, 내가 소유권 취소할 것 같다. 나한테 승낙서 나와. 이 가등기를 뭐예요?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말수할 수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어디에 거기 15번에 이것도 20년도에 자, 올해도 나왔지만 올해도 간평이에요. 유사 문제가 또 나왔지만 2020년 간평 문제인데 권리에 관한 등기 옳은 거 그랬죠? 자, 그럼 권리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고 왜? 공유 지분입니까? 근데 등기 권리가 총유일 때는 그 뜻을 기록한다 그랬는데 당연히 뭐예요? 공유일 때는 지분을 쓰고 합의일 때는 합의 뜻만 쓰지 총유는 뭐예요? 총유자라고 쓰질 않아요. 그 자체는 민법상 실제법상 모두 없으니까 지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총유 대표적인 우리가 종중당은 총유재산은 그냥 뭐예요? 김혜김씨라고 밀양박씨라고 그렇게 종중명의로 씁니다. 그 다음에 자, 등기원인의 권리소멸의 약정 있죠? 그래요. 권리소멸의 약정 있으면 약정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게 답입니다. 10 왜요? 자, 몇 번에는 13번 있죠? 13번에는 3번이고 자, 13번에는 3번이고 14번도 몇 번이고 여기 방금이 14번도 3번이고 자, 15번은 뭐예요? 15번은 당연히 뭐예요? 2번이 옳은 것입니다. 2번이 옳지 않죠. 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등기관이 소유권의 권리관한 처분제한 등기를 할 때는 등기상 이해강의는 3자가 없으면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 자, 그런 거 없어요. 이의관계 자체가 없어요. 이에컨대 만약에 뭐예요? 어디에? 아, 등기부일구에 등기부일구에 소유권의 권리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1번 뭐예요? 1순위 자당권 있죠? 1순위 자당권 있어요. 아, 1순위 다 잡고 그 다음에 2순위 자당권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에컨대 만약에 뭐예요? 아이가 얘한테 돈 빌려주고 채무를 이항하라 소송하면서 여기 뭐예요? 1-1번 가압류가 들어갔죠? 이 가압류가 촉탁 들어갈 때 자, 이 뭐예요? 이의관계는 무슨 승낙소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개인이 돈 받을 게 있어서 자, 이 가압류가 들어갔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 가압류는 뭐예요? 어디에? 1번 자, 이 저당권에 따르니까 지금 뭐예요? 병의라는 사람 있죠? 이의관계는 있죠? 2순위권자 이의관계는 여부 따질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관계는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소유권이 아닌 모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다 뭐로 해야 돼요? 부기등기 해야 돼요. 이의관계는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를 할 수 자, 없다 가게 되면 권리변경기예요. 권리변경기. 예컨대 채권액을 증액한다 감액한다 이런 거 있죠? 그래요. 권리변경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뭐예요? 환매등기 할 때는 매매비용은 뭐예요? 반드시 기록해야 되겠죠? 매매대금 매매비용 반드시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등기관이 보존등기 할 때는 원인과 날짜는 뭐예요? 기록하지 않죠. 이게 이제 20년도의 간평 문제이지만 작년에 우리 모의고사에 보존등기를 원인 날짜 쓴다. 이게 틀린 답이었어요. 돌고 돌아요. 문제가 돌고 돌으니까 잘 보세요. 16번 문제는 인간료에 관해서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이것도 하급직 뭐예요? 진급시험 진급시험인데 14년도 능력 문제예요. 지상권 설정 능계 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으로 모여 신청할 때는 의무자가 설정해 주죠. 소유권자니까 인간료 제출하고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 능계 할 때는 전세권자가 의무자죠? 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때는 원치주로 인간료 낼 필요 없어요. 왜? 전세권자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 3번 저당권 설정 등기 말초 등기 할 때 의무자인 등기 필증이 없어서 의무자가 등기에서 출석해서 등기한테 확인 받았죠? 의무자의 의무자인 저당권자의 인간료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보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 말초 등기를 신청할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물론 소유권자는 갑이고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를 말초 등기 신청할 때 의무자인 등기 필증이 없어서 등기소의 의무자가 뭐 했어? 출석했죠? 등기가 확인 받을 때는 인간료명을 제출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3번은 뭐예요? 3번은 옳지 않은데 자 보세요. 자 거기 3번은 뭐예요? 3번이 틀렸고 법인 아닌 사단의 재단의 등기인청의 사원총의 항상 그래서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 그래서 하도 이 사원총의 의무자을 왜 내도록 법이 정했냐면 특히 종중당 팔아 먹으려면 무슨 큰할아버지 당수 이런 사람이 팔아 먹으니까 뭐 했어요? 사원총의 계리소 그것을 뭐예요? 종중총의를 열었죠? 거기 총회에 참석한 두 사람 이상의 성인이 뭐라고 인감률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5번에 본국의 인감률 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률법에 따라 인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자 외국인 있죠? 그래서 본국의 인감률 제도가 없고 인감률에 따라 인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본인의 서명 날인 본국관공소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중인인증 있죠? 제공관 가서 인증을 받음으로써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외국인이 뭐예요? 외국인이 우리 제외국민은 있죠? 제외국민하고 외국인하고 공통점이 있을 때 제외국민은 지금 그날에 살고 있는 일본에 살고 있는 제외국민은 일본에 있는 우리 제공관에서 인증받죠? 외국인하고 약간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근데 외국인은 뭐예요? 외국인은 니나라에서 받을 수 없다면 우리나라 법에서 받으라니까요. 그것마저 안 된다면 뭐예요? 안 된다면 제외공간에 있죠? 제외공간에 인증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제외공간은 꼭 인감률을 내는 게 아니라 뭘 받음으로써 확인증명 인증을 받으면서 가능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 3번이 뭐예요? 3번이 틀린 사항이 있다. 그 다음에 거기 17번은 뭐예요? 부동산등기 규칙에 안 사학권에 등기할 것이 아닌금 해당할 때 있죠? 이것도 15년도 구구 문제인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건 자기 상속집원에 상속등기하면 안되죠? 농지의 전세권 등기하면 안되고 경매는 촉탁해야 되지 경매를 뭐예요? 경락인이 소유권 취재했는데 잊었는기를 신청한다고 아니에요. 법원에서 촉탁합니다. 일부 지분의 근처당권이 근처당권이 대상이 되는 건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 공유 지분도 대상이 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 권리가 대상이 되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절대 부동산 일부 안된다는 얘기지. 가등기와 본등기금지 절대 가처분 있죠? 가처분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가처분이지 본등기는 뭐예요? 취득하려고 하는데 취득하는 걸 못하는 걸 가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17번은 몇 번이 4번이 16번은 3번이고 자 이렇게 16번은 몇 번이고 17번은 뭐예요? 4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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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뭐예요? 18번 문제는 보존등기 그것도 법무사 14년도 문제인데 신청할 수 없는 사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존등기는 만약에 뭐예요? 대장이 있으면 바다 매립하고 신축권 물리고 최초로 최초 소유권 자료 등록된 자 돌아가시면 뭐예요? 상속인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갑한테 뭘 받은 사람 포괄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특정 유증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토지는 국가로부터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록 그 다음에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권시군입니다. 특별자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면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8번에 없는 사람에서 포괄적 유증 받은 사람 맞고 그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거기 토지대향상 최초로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국가 토지는 국가 상대가 맞아요. 근데 거기 3번에 건물은 뭐예요? 건국판 없다. 건물은 자 판결 얘기니까 건물은 뭐예요? 건국판 없다. 외워야 됩니다. 건물은 뭐라고? 건 국가 상대로 판결 받을 수 없어요. 지자체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사람은 왜 만들냐면 지방세법에 재산세 거둘라고 만들어서 관리한다 보니까 지자체 상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의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은 자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건물에 한해서 자 당연히 뭐예요? 특별자시도의사 권시군 얘기죠? 상대로 뭐예요? 소유권 확인 자 확인 뭐예요? 판결을 받은 자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판결 얘기 나왔어요. 보존등기 신청하는 판결 얘기 나왔을 때 안 되는 판결은 뭐 뿐이 없어요. 건국판만 안 되지 공유물 분할 판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존등기를 말소해달라는 판결도 뭐예요?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등기법이니까 일단 어디에 거기 그 밑에 전에 전에 그 13번 있죠? 13번은 별피하시고 그 다음에 15번 별피하시고 그 다음에 17번 별피하시고 18번 별피합니다. 18번 별피하시고 자 지적은 뭐예요? 지적은 꼼꼼히 다 보셔야 돼요. 등기법은 중요한 것만 뭐예요? 강론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것만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뭐예요? 능력시험에 나온 건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자 이게 이제 꼭 답으로 나오진 않고 이 지문이 보이긴 보였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등기 원인과 날짜를 잘못형이라는 것 자 매매계약은 뭐예요? 계약 성립일 계약한 날짜예요. 자 사인증여는 증여는 뭐예요? 사인증여니까 사망한 날짜가 맞고요. 그것도 피상속이 맞고 수용은 수용식이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에요. 판결 자체만 해도 뭐예요? 권리 변동이 생기니까 거기 판결 선고일은 이행 판결일 때는 선고일이고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예요? 판결 확정 날짜예요. 판결 확정이다 보시면 돼요. 판결 확정 날짜. 왜? 확정이란 생각하고 왜? 판결받으면 물건면이 생긴다. 확정된다. 그렇게 연상하세요. 판결 확정이다. 그 다음에 4번이 19번은 4번이 답이고 18번 3번 공급판 없다. 3번 그 다음에 19번은 몇 번이 답이고 4번이 답이고 20번 문제 있죠? 20번 문제는 소유권 자, 별표하세요. 소유권 이전 능계에 관한 거래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참여 된 거. 그랬어요. 11년도 능력시험인데 이게 32회 때 자, 33회, 32회 때 우리가 시험 문제 계속 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2006년 1월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거래가를 등기하지 않고 뭐 했어요? 거민을 받았어요. 매매계약서를 제출해도 이전 능계가 가등기일 때는 거래가기 등기 원인 증서를 매매계약서로 제출하는데 그 매매계약서로 제출하는데 당연히 뭐예요? 이전 능계 할 때지 가등기는 해당하지 않아 본등기 할 때는 거래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일 때는 매매용도 제출한다. 맞고 그 다음에 판결이 이게 나왔죠? 그래 아무리 2023년 지금 현재를 하더라도 판결일 때는 뭐예요? 판결일 때는 거래거래된지 않고 그 판결서의 거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민제도가 원칙이에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한 거나 거래신고비정을 내는 건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번에 4번이다. 뭐가 원칙이라고? 이 판결서에는 뭘 받아야 된다니까요? 판결서에 거민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거민. 그 다음에 5번은 매매목록을 제출할 경우에 매매목록에 실거래의 감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등기부중 권리자미 갚고 권리자미 기타사항란에 매매목록을 쓰고 우리 작년 시험에 답이 그거였죠? 매매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때는 등기 원인 날에 실거래의 금액을 쓴다. 그러면 틀리고 어디에 권리자미 기타사항란에 실거래의 금액을 써요? 매매목록을 내면 거기에 매매목록 실거래의 금액이 써있으니까 권리자미 기타사항란에 매목록 번호를 쓰는 것이고 자 4번이 답이었다. 그 다음에 21번은 뭐예요? 21번은 자 그렇게까지 뭐예요? 별표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14년 전능력시험인데 등기신청 정보가 제출할 때는 등기관이 반드시 뭐예요? 접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신청의 접수는 전자적 전산정보조직에 저장할 때고 방문신청할 때 등기신청은 뭐예요? 등기관 신청 등기신청서를 인계받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항상 뭐예요? 항상 우리가 틀린 얘기인데 여튼 전자신청이든 방문신청이든 전산정보조직에 의해서 뭐할 때 저장할 때 저장할 때 뭐예요? 접수된 걸로 보고 등기가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되면 뭐예요? 앞으로 소급해서 이렇게 접수받을 때 그게 저장할 때 그게 물건면동의 물건면동의 시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4번 등기를 마치면 방금 얘기한 대로 접수할 때 효력이 생긴다 했죠? 그 접수할 때가 뭐예요? 전산정보조직에 뭐할 때? 저장할 때 저장할 때 그 다음에 같은 토지에 있는 여러 개의 구분건물이라는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 그 건물의 소재 집원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조장할 때 뭐가 된 걸로 접수된 걸 본다. 이렇게요. 자 여기시고 22번을 보겠습니다. 25번 자 별표하시고 네모 안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각하세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써놨어요. 자 기억에 이게 이제 15년도 승지시험인데 기억에 자기 집원에 상속된 게 안 되고 농재 전세권 안 되고 자 법원에 가처분 명령 갖고 이건 뭐예요? 가처분 명령 남은 단독이라고 그랬죠? 그건 빼야 됩니다. 디귿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5번도 디귿 3번도 디귿 2번도 디귿 디귿이 안 들어간 건 1번하고 뭐예요? 자 4번이 디귿이 안 들어갔죠? 근데 거기 기억은 자기 집원에 상속된 게 하면 안 되니까 답이 4번입니다. 기억니은 뭐예요? 디귿 빼놓고 법원에 축탁을 신청하면 안 되고 자 수인의 합의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합의자 중 한 사람이 지분에 대해서 합의자 지분은 등기부상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절대 자 디귿만 가처분 명령 갖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각하 사유가 아니에요. 자 하여튼 22번은 별표 넣고 보세요. 23번 중요하죠? 부기등기 중요합니다. 자 22번은 4번이었다. 절대 뭐라고 가처분 이 가처분 뒤에 가처분 등기가 이게 촉탁 등기고 이게 촉탁 등기고 자 그 다음에 가처분 뒤에 뭐가 나오면 가처분 뒤에 명령이 나오죠? 이 명령이 나오면 이건 단독 신청이다. 예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기등기 별표 하시고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오기 부기등기 선정도 타다하지 않는 거 부기부기도 가능하죠? 환매등기는 부기등기니까 환매권을 이전한 다음은 부기의 부기야 주등기가 말서되면 부기등기는 뭐예요? 직권말서예요. 주등기 말서면 부기등기는 직권말서 하나의 주등기 대상으로 수개 부기등기 하나하죠? 그래요. 하나의 주등기 대상으로 예컨대 저당권자 돈 밀려는 사람이 뭐예요? 1-1번에 가압력 1-2번에 뭐예요? 가처분 이렇게 수개 부기등기 할 수 없다 가 아니라 있다 소유권 이외에 권리의 전 등기는 언제나 뭐로 해요? 소유권 잊었는기만 주등기 그 이외에 잊었는기는 당연히 뭐라고 부기등기 그 다음에 어떤 주등기의 동일성 연장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등기 순위번호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기등기 그렇죠? 부기등기 그래서 예컨대 저당권이 뭐예요? 저당권을 이전하고 싶으면 1순위권자가 저당권을 이전하고 싶으면 뭐예요? 받는 사람은 1순위 받아야 되겠죠? 2순위권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자 23번은 몇 번이 답이다? 3번이 답이다 3번이 자 23번 몇 번이 3번이 답이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4번 문제는 지상권등기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것도 21년도 법무사 나온 얘기인데 일단 지상권등기는 신청할 때 존속기간 지료 지급시기는 뭐예요? 필요적 상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임의적 상이니까 등기원인의 존속기간 등기원인의 지료의 약종이 있을 때만 기록하고 기록되면 그게 뭐예요? 등기상이다 틀렸고 그 다음에 지상권의 일빌지 토지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죠? 범위가 일부일 때는 도면 내야 되고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최단 기간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존속기간이 100년 120년 있죠? 그보다 자 그보다 뭐예요? 장기 있죠? 장기 종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건물 공작물 소유로 해서 타인 토지의 일반 지하 공간이 있죠? 지상 지하 공간에 구분지상권이 있죠? 당연히 할 수 있고 토지 거래 허가구에 지상권이 있죠? 허가서 첨부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래 했어요? 뭐라고 토지 거래 뭐예요? 토지 거래 허가서를 내는 것은 왜 거래? 잊었는 게 지 뭐예요? 지상권 자 그 다음에 가 가등기 할 때 그래서 이 지상권은 최장기간이 있으니까 만약에 토지 거래 허가구에 그 이상도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3번에 그 이상도 천 년짜리를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구에 그 땅에 대해서 천 년 계약을 맺으면 그 이전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편법을 이용할지 모르니까 토지 거래 허가서를 제출해 끔 정해놨다는 게 자 몇 번이 1번이 답이다 몇 번이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